인공지능이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. 보고서에는 특히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입니다. 첨단 AI 기술이 접목돼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할 수 있습니다. 인간과 로봇은 평화롭게 공존 가능할까,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.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등 주요 AI 기업 최고 경영진과 무기 전문가 등 200명 이상과 인터뷰에 작성한 미 국무부 용역보고서의 골자입니다. 첨단 AI 시스템이 무기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전력망 붕괴를 위해 추적 불가능한 공격을 실행하라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 AI가 재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범용 인공지능, AGI가 통제력 상실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. AI와 AGI의 부상은 핵무기 도입대를 연상시킬 만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. 특히 이런 기술이 202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AI가 의학 등 인류의 도전을 극복해 줄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. 로봇이 어떻게 되었을까, 그러면 한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을 수 없을까, 그러면 제임스 카메론은. 감독기관 신설과 AI 모델 훈련용 컴퓨터 성능 제한 등의 조치가 제시됐습니다. 미 국무부는 AI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보고서가 미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. 고맙습니다.